자 합집합은 PA랑 PB랑 얘가 5분의 8다 근데 B가 1분의 4이라 그랬거든 얘를 넘겨서 생각을 하면 PA에서 교집합을 뺀게 8분의 3이다 근데 A에서 교집합 빼면 뭐가 남을까 A-B 남지 A-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잖아 얘를 넘기니까 8분의 3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바의 B의 여집합인데 얘는 위에 뭐 적어줄까 B가 4분의 1이니까 여사꺼는 4분의 3 얘는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8분의 3 약분하니깐 2분의 1 그래서 가게 2분의 3 1분의 3 2분의 3 1분의 3 2분의 4 2분의 3